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. 문법은 우리가 시험장 가서 무조건 맞추고 와야 합니다. 3문제 정도가 나왔을 때 문법에서 진짜 양보해도 하나예요. 양보해도. 그래서 문법은 시험장 갔을 때 안 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약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에요. 근데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려면 내가 틀린 문제만 쫙 모아져 있을 때 내가 알아요. 그래서 문제지에서 내가 틀린 문제 또는 문장들을 오답 노트에 옮기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시면서 리뷰하시면 나중에 그 오답 노트만 시험장 가기 전에 봐도 틀리지 않고 오실 거예요. 그러면 맞춤 문제 중에서 찍었다. 그런 것도 오답 노트 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오답 노트 만드는 거는 꼭 필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정말 강추드리는 학습법 중 하나니까 꼭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답 노트를 하다가 아 뭐야 이런 게 있었다고 싶어요. 또는 이게 뭐야 이해가 안 가거나 너무 생소해서 처음 배운 것 같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파트를 반드시 기본서 또는 올인원에서 발췌하셔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아씨 관계대명사 이런 게 있었다고? 그럼 여러분 기본서와 올인원을 뒤져보는 거예요. 근데 봤더니 내가 배웠어. 근데 까먹은 거야.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을 보니까 또는 올인원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 알겠네 싶어요.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서나 올인원을 봤어요. 근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요. 그럼 뭐 하시면 될까요? 그 부분에 인강만 빼서 그 부분만 빼서 들으시는 거죠. 그래서 교재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이론 내용이 있다면 내가 습득 자체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적 강의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